찬미아입니다 웃어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주인은 그 불이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 그냥 쭉 보면 아 그러면 나도 남의 거 같다가 사기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지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하겠죠 글자 그대로 쓰여진 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복음 비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은 그 불이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사가 영리하게 대처한 모습이 뭐죠? 비록 주인의 재산이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쫓겨나면 다른 집에 가서 다시 집사를 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바로 집사가 영리하게 행동한 것이죠 나에게 닥쳐있는 위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가만히 있거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망하자 이렇게 있거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려고 방법은 분명히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집사가 보여준 영리함입니다 영리함 세상의 영리함 우리들도 이런 영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닥치게 되는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헤쳐내고 이겨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그런 위기들을 앞에서도 그런 방법을 그렇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신앙에도 이와 같은 영리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자비와 은총을 얻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다면 그것을 곧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나에게 신앙의 위기고 그리고 나에게 닥쳐올 하느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다음에 다음에 미루고 마음속에 묵혀두고 굼뜨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에서도 필요한 영리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영리함을 배우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 보면 바오로 사도는 이런 신앙의 영리함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것을 알게 된 뒤부터 바오로 삶은요 아주 무섭게 아주 무섭게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확 그냥 이렇게 자신의 삶을 확 돌려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체면 사람들의 평가 인정 사회적인 지위 하나도 생각 안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내가 구원 받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만 바라보고선 하느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뿌리째 바꾼 사람이 바오로 사도죠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냥 묵혀두고 가만히 있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런 게 아니라 과감하게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바오로 사도의 삶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아무도 하느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도 묵혀두시고 구원 받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로 향하지도 않고 그냥 내 신앙생활은 언제나 굼뜨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런 집사와 같은 영리함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냥 그 내가 정해놓은 그런 삶의 방식 안에서 이렇게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도와주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내가 망가졌다고 느껴졌을 때 내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하느님의 은총을 이런 방법으로는 내가 절대로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리함 요거를 좀 기억하고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또 내가 다시 하느님 안에서 은총을 받고 그분의 자비를 얻는데 굼뜨거나 그냥 방관하거나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길을 발견했을 때 바오로 사도처럼 다른 것을 재고 따지지 말고 하느님 한 분만 믿고 그 길로 걸어나가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하느님의 은총을 주고 그분의 자비 안에 머무르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슬기롭고 영리하게 신앙생활 해봅시다 아셨죠? 돈 버는 데만 슬기롭고 영리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하고 모여서 놀고 즐기는 데만 슬기롭고 영리하지 마시고 신앙에서도 슬기롭고 영리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난 것을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좀 실천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그 불이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아멘